또 다른 방법을 또 하나 배웠구만 아스카 좋아요! 아스카 아스카 기다렸다 승패 1억 시커먼거 봐 그렇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감사합니다 아스카 가자 시점포가 좋은 게 딱 그거예요 일본 유저들이랑 하면서 또 새로운 개념을 배워 전지 알지 시작 점퍼 좋아요 감사합니다 야 저 상대방 필만 쓰는 거 봐 대박 지렸네 퀵콩 안 맞을라고 오우씨 일본 아스카 또 다르잖아 다르게 하네 오우씨 아휴 존나보다 오케이 와 대박 와 되게 천나 좋은 기술이야 와 이거 뭐지 스티보는 아스칼아 똥만 구맨 와 무슨 카즘이야 와 존나 빨대 어 어 벽홍씨 어려운데 잘 쓰네 바닥이 어렵 저게 천우 3탄 바닥 넘는게 어렵거든요 어 아 상단의 피 대박 아 아 보고막지 어디 움직이면 회이크 주려고 어깨 보고막냐고 아스카가 손을 이렇게 할 때 딱 보고막는거야 와 트 와 트 케이오 오 뭐씨 와 자원가 이기네 대박이다 반격기 안하고 반격기 안하고 하단 쓰고 싶자 어 앉았다 오씨 아 와 아 상관의 피씨 자꾸 돈 넣어 아이고 씨 와 또 자온했어 대박 자온을 쓰는 이유가 그거네 더티하면 제가 져요 자온에 스매쉬하면 떠서 맞아서 벽광 안돼 그런거구만 어우 횡조는 징그럽게 친다 앉았다 뭔데 앉았잖아 원투 어 또 카즈미 카즈미 아 대박 레바랜 지독하네 상당히 어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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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깨 어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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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어깨 무조건 자옹이네 오! 존나 위험한 어? 아씨 막 풀홀드였네 와 대단해 오우 시판 솔직히 지금보다 6대가 훨씬 고통인데 이기려고 하는거니 아이씨 엎어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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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맞아도 안죽지롱 한 판만 더 하자 한 판만 더 하자 아 진짜 씨발 왼발 징하네 진짜 하하하하 하하하 걸렸구나 오와 아 레버 아래로 했는데 느리네 집중력 떨어졌나 보다 아이씨 보호막 놀이도 아니고 오! 와 진짜 내가 아래로 했는데 이제 반응이 안된다 피곤해서 그런가 오 대박 아 괜히 보호막고 아니랬다 그쵸 괜히 막고 뛰어올라고 했다 처음 온다 30년 30년 넘게 살면서 아 아 진짜 손패 뭐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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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씨 너무 반겼겠네 가자 8라운드 셀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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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히 셀프 셀프 아 와우 와 뭐야 저렇게 해서 스쿨이 되는거야? 개짜네 멀면 저거 쓰는구나 컷 졸라 힘들었다 진짜